오늘의 시선시간, 오늘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와세 신강협 소장과 함께한 날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CCTV에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지난 시간에? 그거는 이제 정보를 좀 보호하는 측면이고요. 그렇죠. 올해는,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그러니까 알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 권리요? 네. 알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는 것은 최근에 뭔가 걸리는 사례가 좀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심적으로 굉장히 걸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제 외부적으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난 9월에 지지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이제 1기 인권,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마쳐졌고요. 임기가 만료됐고 2기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교통교육청 안에. 그걸 학생인권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게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하면서 심의위원회 회의 자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공개로 하고 공개를 할 때는 자신들이 의결을 해서 공개를 하겠다.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겠다는 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교육청 차원에서 의결을 해서 공개할지 아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되네요. 이게 거꾸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민주주의 원칙에서는 모든 공작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국가안보에 관련된 상황이 아닌 이상. 2차 피해라든지 이런 걸 빼고서는. 그거를 이제 정보공개법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그거랑 거꾸로 원칙을 세우는 거죠. 김광수 기업감호에서 왜 이렇게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꾸 감추려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요. 그럼 이전에는 다 회의 내용, 회의록 같은 거 다 공개를 했었습니까?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개돼 있습니다. 예전 거는? 그러니까 2022년 12월까지요. 지금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제주도교육청 홍대에 접속을 해보면 2022년까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이 정책이 바뀌었다는 말? 그렇게 밖에 의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왜 이렇게 바꿨는지가 잘 설명이 안 되고 이게 정보공개는 정보공개가 원칙이지 비공개가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비공개 보고서 가만히 계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혹시 이거 내용 공개해달라고 요구도 해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좀 하려고 해서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요. 정보공개를 했는데 기각됐고요. 기각됐습니까? 네. 기각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의신청을 했죠. 명분으로 제시한 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데 법률 제9조 1조 1항 1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거하고 제주학생인권조례 39조를 근거로 해서 그거는 법률상 맞지 않는 해석이다 해서 이의신청까지 했는데 이의신청도 지금 기각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명령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 이런 거에 따라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 거기에는 또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이런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에서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공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사항이 되는 거고요. 39조의 내용도 해석하는 게 참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9조에는 제목들이 붙지 않습니까? 각 조에는. 거기에는 조사와 결정 등의 비공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내용 잠깐 읽어드릴게요. 학생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 내용 관련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앞부분을 빼면 맞는 얘기처럼 비춰지지만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조례 조항들이 어떤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서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조사 결정하거나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권침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확장되지 않는 사실에서 농가가 주장했을 때 그런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고 피의사실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자고 만든 조항인데 이거를 전체 일반 회의의 회의록이라든지 일반적인 회의 내용 정책의사 결정에 대한 자문 내용 이런 것까지 다 붙여서 비공개하는 조항의 근거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갖다 붙였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일단 기각했고 그다음에 이의신청까지 기각을 했으면 만약에 궁금한 분들이 꼭 이걸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소송밖에 없는 겁니까? 이제 과정에서는 행정심판하고요. 행정소송이 있죠. 그런데 그전에 근거로 비공개 기각 결정한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게 구조 1항 1호에 대한 얘기인데요. 1항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런 정보는 공개하지 마라라고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공개 관련된 거는 이제 정보공개법 줄여서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데 구조에서 이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안들을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1호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국가의 기밀사항이거나 그다음에 법률에서 이 정보는 조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로 규정된 정보에 한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상위법령이 있는 조례들은 이제 비공개 조항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항상 이 부분에서 해석사함이 나더라고요. 보면은. 아니요. 사실은 이게 5조에서 해석사함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5조는 뭐냐면 아까 학생인권조례 해석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인권 침해 사안이라든지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결로서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지금 학생인권조례 39조에 적용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공개 요청을 한 거는 맨 처음 회의를 했고 그 회의에 정책 의사결정들을 좀 하고 거기에 자문결과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건 개인적인 사안이거나 사건이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비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9조 1조 1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제주 학생인권조례는 법률로서 위임된 어떤 비공개 조항을 받은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아마 공개해달라고 요구하실 것 같은데 그것 좀 보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사실 이거 하나의 사례로서 드신 거잖아요. 이게 사례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안이어서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알권리라는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 알권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막 천부인권처럼 이제 우리는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알권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청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신 겁니다. 알권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그 제주 도내에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핫 이슈가 나올 때 주로 이제 등장하는 게 특히 요새 이제 제2공원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주민의사결정권. 의사결정권들이 주체가 주민들이다라고 해서 그걸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권을 의사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하려면 내가 어떤 정보를 알아야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안이 하나 있고요. 장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요새 국회에서 국감 계속 이뤄지고 있고 장관.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도 있고 한데 늘 싸움하는 게 뭐냐면. 자료 내놔라. 자료 내놔라는 거죠. 이 자료를 내놓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정보를 알아야 내가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내 말을 믿으세요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두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실제적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정보.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아야 나의 관점에서 그 정보를 습득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민주주의 기초 자체를 흐물어버리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알 권리가 의사표현의 자유라든지 집회결사의 자유라든지 다 연결되는 일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알 권리가 되는 거죠.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들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알 권리인데 따지고 보면 그 알 권리라는 게 헌법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의 조항에서는 워낙 많이 나와 있는데 국민주권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 알 권리는 아까 얘기했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왜 제정되었느냐 하면 무조건적으로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민감한 거라든가 국가 기밀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대국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내부 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이런 걸 법률로서 좀 정해놓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도 뭐냐면 모든 것은 다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일 경우에 비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국민들한테 감출 건 다 감추고 말해줄 건 안 하고 있는 정보만 내놓으면 의사결정 자체가 왜곡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좀 타파하고 자기가 어떤 이슈나 문제 자신의 생활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잘못됐나 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알 권리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명문화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에서 헌법재판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행정상, 정책상, 정책의결, 자문심이 이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도 수많은 판례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에서 공개의 원칙이죠. 기본적으로. 알 권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알 권리가 제한됐던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났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슈로 넘어가는 문제는 아닌데 이게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국가 통치를 담보하자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불평등하고 그 내용의 주체적 판단 주체가 국가로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을 좀 폐지하거나 개정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습니다. 통치를 방해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생산하고 그거를 판단하는 주체 근거들이 소위 말하는 국가정보기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코에검은 코거리가 되고 귀에검은 귀거리가 되고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비판해도 이게 국가보안법 위원이다 하면 걸려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사실 권력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 권력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정치판에서도 국에서도 보면 언론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전쟁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보를 누가 우위를 갖고 이 정보전쟁에서 승리하느냐가 이제 자기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아주 심각하게 싸우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싸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지를 이제 명료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 정보는 좀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투명 사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투명해져야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린 맨날 그거 갖고 좀 싸우고 있죠. 이게 뭐 공개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민감하네. 이게 아니다. 꼭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다 이거 갖고 좀 싸우고 있는데 항상 그 지점에서 해석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공개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 의지에 좀 거기에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욕은 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그 여기 아니라 정말 지금 아나운서님 얘기한 것보다도 더 깊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주장하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를 좀 하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걸 하라.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하면 시벨서번트잖아요. 공복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적인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걸 다 하게 되면 당연히 주인이 본다면 보게끔 해줘야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기밀이거나 개인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들은 조금 가려서 하자라고 하는 의미인 건데 기본적인 정보를 안 내놓으면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요. 라고 해버리면 이번에 장관직을 못하게 되신 분하고 똑같죠. 자료는 안 내놓으면서 저를 왜 못 믿습니까. 무슨 근거로 믿고 무슨 근거로 못 믿을 건지 제가 이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좀 얘기가 빠질 수도 있는데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개혁 세력들이 보통 개혁에 성공해서 권력을 잡는 경우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또 급격히 보수화되는 경우들도 볼 수 있고 항상 개혁을 외쳤던 세력도 권력을 잡고 난 뒤에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많이 반복해서 보는 것 같아요. 습성 아닐까 싶긴 한데. 이번에 도의회 의원을 만나서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해달라 해서 도의회 의원은 맞는데 그 만나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뭐냐면 지금 회의 내용 자체에 대한 비공개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비공개 자체한 거를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진보 보수의 내용의 사회적 논쟁을 가지고서 내가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개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보가 보수 정권을 잡든 보수가 정권을 잡든 간에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보 유통 프로세스는 명료해져야 진보 정권이 잡았을 때 문제가 생길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보수 정권이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알고 그런 사회적 문제를 다 같이 모아서 조금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기본 프로세스를 아주 무시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는 화가 나 있죠. 아니 정부의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을 갖고 이제 가공을 하면서 거기서 보수 진보가 생기는 거지. 혹시 정부 공개 거부된 사례들로 인해서 좀 발생했던 폐해가 있다면 소장님 생각하시는 우리 제주에서 그 이야기하면서 좀 마무리할까요? 네. 올해 초에 모 여중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났어요. 여중? 여고 아닙니까? 여중입니다. 여중이었나요? 네. 작년에 모 여고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났죠. 아,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같은 학원입니다. 아, 네. 그러면 2022년도에 저희가 주장하기를 뭐냐면 개인정보가 있으면 취소한 이거를 구성원들, 교육계 내부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전 학교에는 다 공개를 좀 해서 이걸 반면 교사를 삼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서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보 공개를 최소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에 학생인권 시민위원회 위원들한테도 공개를 안 했고요. 네. 진정을 제기한 우리한테도 최종결정문은 공개를 안 했고요. 가해 학교에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안이 그 이후에 올해 다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는데도 또 하여 그러면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심히 하면 이제 다시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보가 좀 투명하지 않다 보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개인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그것까지도 다 공개하라고 싶은데 저는 뭐냐면 일단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거는 사회적 논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논쟁하는 건 저는 문제가 없는데 기초정보는 좀 제공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런 정보주차들도 아니면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개조차도 꺼려하는 걸 보면 지금 제주도 내 교육청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자체가 정보 공개를 꺼리면서 자신들의 행적을 계속 감추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제주사회의 발전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폐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참여환경연대회에서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알권리 정보 공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업무추진비 도청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어제도 비슷한 얘기 자꾸 가리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까 권력의 속성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실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하셨던 회의록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세칙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회가 되면 교육청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서도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아직 안 알 수가 없으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동의 안 되시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법률을 해당 안 대군다고 하는데 계속 우격다짐으로 하고 저는 그 태도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정보는 게 안 되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법정 행정소송하든지 심판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는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문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것은 어떤 답변이 나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앞으로 사실 많이 하게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저에 대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와세 신강협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또 한 달 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미경입니다. 여자들 스타킹에 올라가면 거짓말입니다. 여자들 스타킹에 올라가면 거짓말입니다.